요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코로나 격리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요리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더라고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닭고기 적당히 잘라주고 생강즙, 고운 고춧가루, 마늘 넣어주고 조물조물 15분 파주자. 양파도 파줘주고 요새 칼질 향수 엄청 많이 했다고요. 어때요? 토마토는 많을수록 맛있다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닭다리살 맛있게 구워준 다음에 소금 간에 두고 잘 익었으면 꺼내서 대기. 같은 팬에 커리 만들어주자. 양파랑 버터 넣고 토마토도 와르르 쏟아준 다음에 캐시넛이랑 물 넣고 사실 이것도 귀찮으면 우리 3,000원 다 생략하고 산분카레처럼 인도커리 페이스트 써줘도 돼.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고 싶은 사람들은 갈아주고 체에 한번 걸러주자. 안 걸어 놓은 거는 인도카레가 아니야. 커리는 다시 냄비에 부어준 다음에 닭다리살과 버터, 생크림 넣고 섞어주면 완성. 커리가 10분 정도 졸여질 동안 우리는 파라타와 담에 구워주도록 할게. 파라타는 버터와 우유로 만들어진 얇고 층이 겹겹이 있는 빵인데 엄청 쫀득하고 그냥 꿀 찍어 먹어도 잼 발라 먹어도 커리 찍어 먹어도 맛있다니까.